옹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가구별로 50만원을 현금지업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옹진군 지역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와 관계는 없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